신농 이야기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농은 반인 반수로 사람의 몸에 소의 머리를 가진 전설 속의 황제예요. 신농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고 어머니는 제후 유교씨의 딸이자 제후 소전씨의 비인 여등이었지요. 여등은 항상 부지런하고 바쁘게 움직이며 일을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일 다녀올게요. 농가 밭에서 곡식을 키우는 일은 여등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여등이 콧노래를 부르며 걷고 있는데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음,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기려나? 바람도 시원하고 날씨도 정말 좋은걸. 여등은 기분이 좋아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 커다란 무지개가 생기더니 어디선가 신비한 모습을 한 용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등은 자기도 모르게 그 용을 따라가 보았죠. 용은 여등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여등이 용과 점점 가까워오자 용은 여등의 주위를 빙빙 돌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던 여등은 신비한 기운이 몸을 감싸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야.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나자 여등의 배는 점점 불러왔어요.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었던 여등은 마음이 불안했어요. 배가 부르기 시작한 지 열 달이 가까워지자 여등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여등은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며 길을 걷다가 잠시 쉬려고 나무에 기대어 앉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지? 여등은 주위를 두리번거려 보았지만 어디에도 아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는 바로 여등의 배 안에서 나는 울음소리였어요. 여등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내 배 속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있잖아. 어쩌면 좋아? 여등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리고 배는 점점 더 아파 왔어요. 여등은 이제 걸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죠. 너무 지친 여등이 나무숲에 쓰러지자 여등의 뱃속에서 씩씩하고 튼튼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머리에는 뿔이 달린 소의 모습이었어요. 그 뿐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자 땅은 지진이 일어난 듯이 흔들렸고 아기의 주위에는 커다란 우물 아홉 개가 생겨나고 불길이 솟아올랐죠. 여등은 반인 반신의 아기가 태어난 것도 놀랍고 무서운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더 무서웠어요. 아기를 버리고 달아나 버릴까? 여등은 이렇게 생각했지만 울고 있는 아기를 두고 갈 수도 없었죠. 어떡하지? 아기를 두고 갈 수도 없고 내가 키울 수도 없으니. 숲속에서는 여등도 울고 아기 신농도 우렁차게 울어대고 있었어요. 신농이 어찌나 크게 울었던지 하늘에 있는 신들까지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신들은 땅을 내려다보며 신농의 울음소리인 것을 알게 되었지요. 무슨 일이냐? 어찌해서 아기가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냐?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 여등은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예, 하늘님. 이 아기는 제 아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인 반신의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등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했어요. 걱정 말거라. 내가 도와주마. 그 아기는 장차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니 숲속 동물들이 몰려왔어요. 동물들은 신농에게 젖을 먹이고 햇볕과 바람을 막아주었지요. 신농은 인간과 달리 빨리 자랐어요.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농업과 의술을 가르쳤지요. 농사를 지을 때는 너희들의 힘만으로 부족하니 소를 이용하면 더 좋을 것이다. 또한 내가 오곡의 파종법을 가르쳐 줄 테니 잘 보고 배우도록 하거라. 신농이 사람들에게 농사를 가르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수많은 씨앗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이 씨앗을 모아 밭에다 심고 키워서 먹었죠. 아이고, 신농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농사도 짓고 좋은 곡식도 먹을 수 있네요. 그뿐 아닙니다. 신농님이 태어나신 곳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한 곳에서만 물을 기러도 나머지 다른 곳에까지 물이 출렁출렁한다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신농을 믿고 따랐어요. 신농은 농사일 뿐 아니라 의술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자기의 몸에 직접 실험을 해서 365종류의 약을 발명하고 신농 본초라는 책을 정리하기도 했어요. 신농님 덕분에 이제 정말 걱정이 없어요. 몸이 아파도 신농님께서 주시는 약으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신농은 사람들을 공평하게 다스렸고 사람들은 소박하고 성실했어요. 신농의 위세는 강했지만 드러내지 않았고 형벌을 만들었지만 사용하지 않았죠. 신농으로부터 이어지는 성씨가 바로 중국의 천수강씨라고 하고 천수강씨에서 갈라져 나온 한국의 진주강씨도 신농의 자손이라고 해요. 또한 신농은 우수신의 모습을 하고 고구려 벽화에도 나타나고 있대요. 도마뱀의 선물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양치기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가난해서 방 안에는 등잔불도 없었어요. 하지만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데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불타고 있는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나뭇가지의 작은 도마뱀 한 마리가 덜덜덜며 울고 있었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도마뱀아, 여기 내 지팡이를 타고 내려와 보거라. 도마뱀은 할아버지의 지팡이를 타고 불길 속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도마뱀은 할아버지를 보고 감사의 인사를 하더니 말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도마뱀 나라의 공주예요. 할아버지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따라오시면 해님처럼 빛나는 작은 돌을 드릴게요. 도마뱀 공주는 풀 위로 기어가더니 어느 작은 굴속으로 들어갔어요. 도마뱀 공주가 굴속으로 들어가고 나자 날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잠시 후 공주는 작은 돌을 입에 물고 나왔죠. 그 돌은 포도알처럼 작았어요. 그런데 작은 돌이 어찌나 빛이 나는지 주위는 아주 환해졌어요. 새들은 아침이 밝아온 줄 알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이 작은 돌로 땅을 세 번 두드리고 소원을 말하세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할아버지는 도마뱀의 선물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자 등불도 없는 집안은 아주 밝아졌죠. 집안에 있던 강아지와 고양이는 눈이 부셔서 앞발로 눈을 가렸어요. 할아버지, 어디서 해님을 가지고 오셨어요? 눈이 부셔요. 할아버지는 고양이와 강아지에게 숲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나는 이렇게 집도 있고 양떼도 있고 너희도 있고 저녁이 되어도 이렇게 밝은 빛이 있으니 바랄 게 없구나. 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도마뱀 공주의 말이 떠올랐죠. 이 돌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했는데 정말일까?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소원을 빌어보기로 했어요. 이 돌을 바닥에 세 번 두드리고 소원을 빌라고 했지. 무슨 소원을 빌까? 아이고, 아이고, 그래. 대리석으로 지어진 멋진 집이 갖고 싶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 집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멋진 대리석 집이 지어졌어요. 이게 정말 내 집이란 말이야? 할아버지가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집 안에는 멋진 가구와 보석들이 가득했어요. 이 방 저 방 구경을 하고 커다란 침대에 누워 포근한 이불을 덮고 작은 돌을 주머니에 넣고 잠이 들었죠. 다음날 옆집에 사는 청년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집을 지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청년에게 작은 돌을 보여주며 숲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청년은 돌을 만져보기도 하면서 부러운 눈으로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여보게, 여기 침대는 아주 크고 좋다네. 오늘 밤에는 여기서 자고 가게나 정말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청년은 기뻐하며 커다란 침대에 할아버지와 함께 누웠어요. 청년은 할아버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할아버지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작은 돌을 훔쳤어요. 그리고 작은 돌을 바닥에 세 번 두드렸어요. 힘센 장사들아, 나와라, 이 집을 강 건너편에다 던져 놓거라. 청년이 소원을 빌자 장사들이 나와서 할아버지의 집을 강 건너로 옮겨 놨어요. 청년은 집을 옮기고 나서 작은 돌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멋진 대리석 집은 어디 갔을까? 아, 그리고 내 돌,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돌은 어디 간 거야? 할아버지의 집은 다시 오두막 집으로 변해버렸고 집 안에 있던 보물들은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강아지와 고양이뿐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슬퍼서 엉엉 울었죠. 할아버지가 울자 강아지와 고양이도 슬퍼졌어요. 야옹아, 우리가 할아버지의 돌을 찾아오자. 강아지와 고양이는 강가로 갔어요. 야옹이, 너는 수영을 못하니까 내 등에 타. 강아지는 고양이를 태우고 강을 건너 청년이 살고 있는 대리석 집에 도착했어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죠. 강아지와 고양이가 작은 돌을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녀봤지만 작은 돌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청년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청년의 방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멍멍아, 청년 좀 봐. 작은 돌을 입에 물고 있어. 청년은 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입에 물고 잠이 들어 있었어요. 고양이와 강아지는 돌을 어떻게 하면 가지고 갈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멍멍아,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내 꼬리를 후추통에 넣었다가 청년의 코를 간지럽게 하는 거야. 그럼 재채기를 하겠지? 그래, 좋은 생각이야. 고양이는 후추통에 넣었던 꼬리를 청년의 코에 대고 간지럽히기 시작했어요. 청년은 코를 벌룸대더니 크게 재채기를 했죠. 그러자 입에 물고 있던 돌이 튀어나왔어요. 그때 고양이는 재빨리 돌을 물고 강아지와 도망쳤어요. 야옹아, 우리 빨리 강을 건너야 하니까 어서 내 등에 올라타. 강아지는 고양이를 등에 태우고 다시 강을 건넜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고양이가 돌을 입에 잘 물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야옹아, 입에 잘 물고 있는 거야? 강아지가 물어보았지만 고양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에 돌을 물고 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었죠. 강아지는 화를 내며 고양이에게 다시 물었어요.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너 돌멩이를 잘 물고 있냐고, 말할 수가 없어! 고양이가 화를 내며 입을 벌린 순간 작은 돌은 강물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강을 건너간 강아지와 고양이는 강가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나 보구나. 자, 여기 이거라도 먹어라. 아저씨는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커다란 생선을 한 마리 주었어요. 배가 고팠던 강아지와 고양이는 생선을 나누어 먹었죠. 그런데 생선 배 속에서 잃어버렸던 작은 돌이 들어 있었어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기뻐하며 돌을 물고 할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울고 있는 할아버지 무릎에 작은 돌을 떨어뜨려 주었어요.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찾아왔느냐? 고맙다, 고마워! 할아버지, 청년이 또다시 찾아올지 몰라요. 어떻게 하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돌을 바닥에 세 번 두드렸어요. 내 돌을 훔쳐간 그 청년을 자루에 넣고 내 앞에 던져놓거라. 청년은 자루에 들어간 모습으로 할아버지 앞에 나타났어요. 할아버지는 몽둥이로 청년을 때려준 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작은 돌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더 큰 욕심을 부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 이건 그냥 내 등뿌리야. 그러니까 다른 욕심은 내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할아버지는 저녁이 되면 작은 돌을 주머니에서 꺼내 선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작은 돌은 환하게 방을 밝혀주었죠. 할아버지는 강아지와 고양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어요. 새빌리아에서 온 처녀 제비아에서 온 처녀 여기 마을에서 일을 할 곳을 찾지 못해서 옆마을에서 한여로 일을 했죠. 몇 년 동안 집에도 가보지 못하고 일을 한 처녀는 돈도 많이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다. 처녀는 주인 마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의논을 드렸어요. 마님, 마님 덕분에 여기서 일을 해서 돈도 모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주인 마님은 처녀를 기특하게 생각하며 집에 돌아가라고 허락해 주었어요. 처녀는 기뻐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느냐? 네, 제가 혼자서 집에 돌아가게 되면 가는 길에 도둑을 만날까 봐 걱정입니다. 처녀의 이야기를 들은 주인 마님은 함께 걱정해 주었죠. 그래, 도둑을 만나면 큰일이니 너와 함께 갈 사람을 찾아봐야겠구나. 주인 마님은 남편에게 처녀의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자기가 함께 가주겠다고 흔쾌히 대답했어요. 우리 집에서 하녀로 몇 년을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나도 그 정도는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요. 다음날 처녀는 그동안 모은 돈을 가방에 넣고 주인과 함께 고향집으로 길을 떠났어요. 길을 걸으면서 주인은 처녀의 돈가방을 자꾸 쳐다보았어요. 그동안 돈을 많이 모았나 보네? 네,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어요. 그럼 돈이 꽤 되겠네. 주인은 처녀의 돈가방이 탐이 났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는 먼 곳까지 왔는데 여기서 내가 돈가방을 빼앗어도 아무도 모르겠지? 밤이 깊어지자 주인은 숲속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깊은 숲속에 이르자 주인은 처녀의 돈가방을 빼앗으려 했어요. 처녀는 돈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다가 주인에게 잡히고 말았어요. 주인은 처녀를 죽이려던 생각은 없었지만 돈을 빼앗은 걸 경찰에 신고할까 봐 처녀의 목을 베고 말았어요. 주인은 처녀의 돈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죠. 당신 어찌 된 일이에요? 그 가방은 하녀의 돈가방이 아닌가요? 주인은 아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당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처녀는 우리의 친구나 마찬가지인데. 나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남편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어버렸죠. 그런 일이 있은 후 남편은 길을 걸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용서를 비세요, 용서를 비세요. 남편은 주위를 둘러보며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되돌아왔어요. 여보, 어쩌죠?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보, 또 소리가 들리거든 물어보세요. 어디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지를요. 알겠어요. 다음 날 남편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 보았어요. 주위를 살피며 길을 걸었죠. 한참을 걷다 보니 또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용서를 비세요, 용서를 비세요. 남편은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물어보았어요. 어디, 어디 가서 용서를 빌어야 하나요? 그러자 정말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빌리아, 세빌리아. 남편은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더욱더 무섭고 두려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보, 여보, 대답을 했어요. 세빌리아에서 용서를 빌라고 하던데요?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세빌리아에 가서 용서를 빌라고 말해주었어요. 당신이 세빌리아에 가서 용서를 빌고 죄값을 받아야 속죄할 수 있어요. 어서 가세요. 세빌리아는 그 처녀의 고향집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가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자 남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 남편은 이런 일들을 모두 잊고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집주인이 나가보니 웬 신사 두 명이 문 밖에 서 있었어요. 우리는 세빌리아에 가고 있는 여행자들입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빌리아까지 길 안내를 해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럴 사람이 있다면 사례금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사례금을 많이 준다는 신사들의 말에 집주인은 자기가 길 안내를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주인은 돈을 많이 준다는 말에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은 드셨습니까? 안 드셨으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드시고 싶은 음식이 있으신가요?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럼 혹시 송아지 고기를 사다 주실 수 있습니까? 송아지 머리 고기를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드시겠지요? 집주인은 신사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걸 알고는 시장에 가서 사오겠다며 집을 나갔어요. 주인은 송아지 머리를 사서 가방 안에 넣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이 모습을 수상히 보던 경찰은 그를 불렀어요. 어딜 가시오? 그 가방 안엔 뭐가 있는 거요? 예, 저는 집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이 송아지 머리를 사다 달라고 해서 사가지고 가는 길인데요. 경찰들은 가방 안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가방 안에는 송아지 머리가 아닌 처녀의 머리카락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송아지 머리란 말이오? 집주인은 가방 안을 보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인 처녀가 생각나서 덜덜 떨었죠. 경찰들은 주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부탁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서 그 손님들을 만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는 그 손님들의 부탁으로 분명히 송아지 머리를 쌌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을 데리고 집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신사들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집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신사들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은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군요. 화가 난 경찰들은 집주인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어요. 집주인은 덜덜 떨며 자기가 죽인 처녀의 이야기를 사실대로 말했어요. 주인은 감옥에 들어가서 처녀에게 용서를 빌며 평생을 살았대요. 남편을 고른 색시 옛날에 정승을 하던 양반이 함경도 감사로 있을 때 일이에요. 정승이 살던 마을에는 부모를 잃고 혼자 된 순희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감사는 순희를 불쌍히 여겨서 몸종으로라도 쓰겠다며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죠. 일곱 살에 데리고 온 순희는 함경도에서 한양으로 올 때도 함께했어요. 세월이 늘러 순희는 열다섯 살 처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정승은 순희를 불렀어요. 이제 너도 나이가 찼으니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신랑 될 사람을 찾아줄 테니 시집을 가겠느냐. 순희는 대답도 하지 않고 눈물만 늘렸어요. 아, 왜 울기만 하는 것이냐. 말을 해보거라. 대감님, 제 신랑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야 평생을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희의 대답에 대감은 화를 벌컥 냈어요. 아니,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찾겠다는 것이야. 내가 좋은 자리가 있어서 가라고 하면 갈 것이지. 대감이 아무리 호통을 쳐도 순희는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자 대감은 화가 나서 알아서 하라고 소리를 치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희는 대감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갔어요. 심부름을 마치고 장구경을 하던 순희는 집신을 팔고 있는 더벅머리 총각을 보게 되었죠. 총각은 멀리 경상도 안동에서 한양까지 왔던 거였어요. 옆자리에서 과일을 팔던 아주머니가 총각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그 멀리서 한양까지 그깟 집신을 팔러 왔어요. 예, 한양 가서 집신을 팔면 부자가 된다고 하길래 왔습니다. 아이고, 그거 다 팔아봐야 얼마 안 되겠네. 집신 팔아서 집에 가는 노자도 못하겠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총각은 웃으며 괜찮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순희는 그 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남녀가 유별한데 말을 붙여볼 수도 없었죠. 순희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집신 파는 총각을 보려고 장터에 갔어요. 며칠이 지나도 총각은 집신 한 켤레 팔지도 못하고 장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는 것 같았어요. 순희는 용기를 내서 총각에게 다가갔어요. 이 집신을 파시겠습니까? 예, 그럼요. 팔지요. 그럼 여기 있는 집신을 다 사겠으니 짊어지고 저희 집에까지 가져다 주시지요. 총각은 한 켤레도 팔지 못했던 집신을 한꺼번에 전부 산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지게의 집신을 짊어지고 순희를 따라갔죠. 집에 도착하니 해는 지고 있었어요. 마침 저녁때도 다 됐으니 밥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총각은 몇 날 며칠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터라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마음이었어요. 순희는 저녁상을 차려와 총각에게 주고 집신값도 주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총각이 나가려고 하자 순희는 총각의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 몇 날 며칠을 장에 가서 당신을 봤습니다. 가지 마시고 물 한 그릇 떠놓고 여기서 저와 홀리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처녀의 말에 총각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갑자기 그러셔서 제가 싫은 것이 아니라면 저와 홀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순희는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에서 물 한 사발을 떠와 상해놓았어요. 그리고 서로 절을 하고 부부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이제 주인 대감님께 인사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꼭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하겠어요. 내가 당신 남편이 됐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어요. 대감님 방문 앞에 가면 하인들이 마당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당신이 마루에 올라가면 분명히 못 올라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인들께 호통을 치고 마루에 올라가서 대감님께 인사를 하십시오. 남편은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희는 남편을 데리고 대감님이 계신 방문 앞에 갔지요. 남편이 마루로 올라가려고 하자 하인들이 소리치며 순희의 남편을 끌어내리려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이놈들 내가 너희와 같은 종놈인 줄 아느냐? 순희는 대감님 댁 종이었지만 총각은 아니었거든요. 그 말에 하인들도 아무 말을 못 했어요. 그때 대감이 방문을 열었어요. 올라오게 놔두거라. 총각은 대감님께 순희의 남편이 됐다며 인사를 드렸어요. 순희는 다시 남편을 데리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돈 백량을 주며 그 돈을 다 쓰고 오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내가 준 돈을 가지고 장에 나가 보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살 것도 먹을 것도 없었지요. 아내가 준 돈을 그대로 다시 들고 들어왔어요. 여보 집에서 밥도 먹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나갔더니 도저히 돈 쓸 일이 없었어요. 남자가 돈도 못 써서 되겠습니까? 장에 가면 굶주린 거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밥도 사주고 떡도 사주십시오. 다음날 남편은 장에 가서 아내가 시키는 대로 거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사주며 돈 백량을 다 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아내는 잘했다며 남편을 칭찬했지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절을 하고 그러던데요. 내가 대장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음날 아침 순이는 또다시 돈 백량을 남편에게 주었어요. 오늘은 장에 가지 말고 활터에 가세요. 활터에 가서 양반집 자식들과 활도 쏘고 기생들과 술도 마시면서 이 돈을 다 쓰고 오세요. 남편은 전날 돈 백량을 써본 터라 활터에 가서도 신나게 돈을 썼어요. 돈을 다 쓰고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남편을 불러앉혔어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내가 일곱 살에 조실부모하고 여기 대감님 댁에서 지금까지 살았어요. 오늘날까지 모은 돈이 오백량이 있지요. 당신이 이백량을 썼으니 이제 삼백량이 남았어요. 돈 쓰는 맛을 아셨으니 이제 남은 삼백량으로 돈을 버셔야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겠습니까? 그럼요. 당신은 내 아내이니 당신 말대로 따르겠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전라도로 가라고 했어요. 전라도 내장산 근처에 가서 대추를 사가지고 한양으로 와서 그 대추를 팔라고 했지요. 남편은 아내가 준 돈 백량을 들고 전라도 내장산 근처로 갔어요. 가보니 정말 한양에서보다 대춧값이 훨씬 싸고 좋았어요. 남편은 백량으로 대추를 모두 사서 말에 싣고 한양으로 길을 떠났어요. 한양으로 가던 중 충청도를 지나게 되었죠. 그런데 충청도에 흉년이 들어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이를 어쩐다 저 사람들을 그냥 두면 굶어 죽을 텐데 굶주린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었던 남편은 가만히 들은 대출을 꺼내 충청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갔죠. 여보 대추는 안 샀어요? 왜 그냥 오시나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네 정말 잘하셨어요. 아직 저에게 200량이 남아있으니 괜찮아요. 이번엔 200량을 가지고 무한으로 가세요. 무한의 무명이 풍년이라고 하니까 무명을 사서 함경도로 가세요. 함경도에 가서 그 무명을 팔아보세요. 남편은 아내에게 남은 돈 200량을 모두 들고 무한으로 가서 무명을 샀어요. 그리고 함경도로 갔죠. 함경도에 가니 정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무명이 잘 팔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길가에서 덜덜 떨며 추위에 얼어 죽을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명천을 나눠주었어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무명을 사고 남은 돈 몇 푼이 전부였죠. 어떡하지 아내가 준 돈을 모두 써버리고 잔돈 몇 푼 남았네. 남편은 남은 돈으로 아내에게 줄 옷 한 벌을 사서 보따리에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날은 어두워져 갔어요. 하지만 이제 남은 돈도 없으니 주막에 들어갈 수도 없었지요. 갈 곳이 없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멀리서 불빛이 보였어요. 그 불빛을 따라가 보니 거기에는 가난한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어요. 계십니까?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늙은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아이고 이 주위에 어디를 다니고 있어요? 어서 들어오시구려. 할머니는 방으로 안내해주고 저녁상을 차려 들어왔어요. 차는 없지만 시장할 테니 어서 드시구려. 상에는 조밥 한 덩어리 와 나물 한 접시 가 있었어요. 남자는 아주 맛있게 저녁을 먹었어요. 이 나물이 무엇입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음 그거는 우리집 뒷동산에서 캔 도라지 라오. 도라지 라고요? 남자가 나물을 살펴보니 그건 도라지가 아니라 산삼 이었어요. 그럼 내일 아침에도 이 나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럼 저 뒤에 가면 지천에 깔려 있다오. 한 짐 짊어지고 가시구려.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남자는 산삼 한가마니를 캐서 담고 감사의 인사로 아내에게 주려고 사두었던 옷 한 벌을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아이고 이렇게 귀한 것을 나에게 줘도 괜찮겠어요. 자네가 나무를 그렇게 좋아하니 내가 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도 줄 테니 가지고 가시구려. 할머니는 몇백년은 된 것처럼 보이는 커다란 산삼까지 남자에게 주었어요. 남자는 산삼 한가마니를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정말 잘하셨어요. 마침 내일이 주인 대감님 생신이니 정승들이 모두 오실 거예요. 우리가 생신 선물로 이 사물 드리면 좋겠네요. 다음날 대감 집에는 지체 높은 양반들이 모두 모여 잔치를 했어요. 남편은 아내가 시키는 대로 산삼을 잔뜩 들고는 대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대감님 생신을 맞아 여기 산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 오신 모든 대감님들께도 선물하겠습니다. 남편은 잔치해 온 양반들에게 모두 산삼을 한 뿌리씩 나누어 주었어요. 산삼을 받은 양반들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우리가 이 귀한 걸 선물 받고 그냥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양반들은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더니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자네는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글을 좀 읽을 줄 아는가 예 저는 활을 좀 쏠 줄 압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마당으로 나가 자신의 활솜씨를 자랑했어요. 양반들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지요. 활 쏘는 솜씨가 대단하군. 내가 자네에게 선무관 벼슬을 주겠네. 이렇게 해서 집신을 팔던 남자는 아내 덕으로 선무관이라는 벼슬을 얻고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요. 신선이 신선이 된 노인 옛날 어느 마을에 두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아랫마을에 사는 노인은 초가 노인이라 불렀고 왼마을에 사는 노인은 바위 노인이라고 불렀어요. 두 노인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공부를 하며 신선이 되기를 팔았어요. 여보게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이러지 말고 산속으로 들어가 공부에 더 정진하는 것이 어떠하겠나 그거 좋은 생각이네. 두 노인은 집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갔죠. 산속에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둘러보던 중 초가 노인은 산 아래쪽에 자리를 잡았어요. 난 여기 넓은 풀밭에 집을 짓겠네. 초가 노인은 풀을 깎아 지붕을 만들고 초가집을 지었어요. 나는 저기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네. 산 꼭대기로 올라간 노인은 커다란 바위 밑에 동굴에 자리를 잡았어요. 어느덧 두 노인은 산에 올라와 수행을 하며 공부를 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날 저녁이었어요. 날은 어두워가고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초가 노인의 집 앞에 한 여인이 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길가는 여인입니다.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인이 밖으로 나와보니 여인은 비를 맞으며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배를 보니 아기를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초가 노인은 여인을 보며 망설였죠. 내가 혼자 사는 집에 여자를 들이면 심령공부 도로 아미 탑을 될 것 같고 날도 어둡고 비도 오는데 일을 어쩌면 좋은가 한참을 생각하던 노인은 문을 닫아버렸어요. 도저히 얼굴을 보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공부 중이라서 여인을 재워줄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커다란 바위 아래 동굴이 있을 거요. 그 동굴에 바위 노인이 살고 있으니 거기 가보시 그려. 여인은 비를 맞으며 어두운 산길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정말 바위 아래 동굴이 보였죠. 여인은 동굴 앞에서 소리쳤어요. 아내 누가 계십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밤중에 누구십니까? 바위 노인이 나와보니 여인이 비를 맞고 덜덜 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서 안쪽으로 들어오시지요. 노인은 불을 피우고 저녁상을 차려주었어요. 몸도 따뜻하고 배도 부르자 여인은 앉아서 꾸벅꾸벅 졸았어요. 이 모습을 본 노인은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주고 자기는 동굴 입구에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한참을 자고 있는데 동굴 여인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소리를 듣고 달려간 노인은 어쩔 줄 몰랐어요. 글쎄 여인이 아기를 낳으려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찌 해야 합니까? 어서 물을 끓이시고 아기를 받아주십시오. 노인은 여인이 시키는 대로 불을 비워 물을 끓이고 아기를 받았어요. 그러자 여인은 자기가 목욕을 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했어요. 바이노인은 커다란 함지에 따뜻한 물을 받아주었죠. 여인은 목욕을 하고 나더니 천사같이 흰 옷으로 갈아입고는 가부자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앉았어요. 제가 목욕을 다 끝냈으니 그 물에 노인도 목욕을 하시지요. 노인은 여인이 시키는 대로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하고 나오자 여인과 아기는 간 곳이 없고 노인의 몸은 금을 바른 듯이 번쩍번쩍 빛이 났어요. 바이노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초가 노인은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죠. 아침 일찍 바이노인을 찾아가 보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 바이노인이 맞는가? 바이노인은 잠이 든 것도 아니고 깨어있는 것도 아닌 모습이었어요. 그저 평화로운 미소만 짓고 있었죠. 초가 노인은 바이노인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보았어요. 바이노인은 살며시 눈을 뜨고 미소를 지으며 지난 밤에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초가 노인은 벌떡 일어나 바이노인에게 절을 했어요. 절을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바이노인은 보이지 않았어요. 자네는 정말 신선이 되었나 보네. 나는 아직 공부가 먼 것 같네. 초가 노인은 자신이 여인에게 했던 행동을 후회하며 더욱더 열심히 공부할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평생을 산속에서 혼자 살았대요. 운수 좋은 가짜 지관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큰형은 유명한 지관이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하지만 동생은 하는 일 없이 날마다 빈둥거리는 데다 게으르기까지 했어요. 형만한 동생 없다더니 저 집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어째 저렇게 형의 반에 반도 못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부지런하기라도 해야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수근거리며 동생의 흉을 봤어요. 마침 이 소리를 듣게 된 동생의 아내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집으로 갔어요. 여보 여보 뭘 하고 있어요? 당신은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리는 걸 알고는 있어요. 도대체 내가 부끄러워서 밖에 나갈 수가 있어야지요. 뭘 해서 먹고살 거예요? 아내는 화를 내다 못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어요.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아니 내가 뭐 형님만 못하겠어요? 나도 직원 노릇 할 수 있어요. 패철이 없어서 그렇죠. 뭐라고요? 패철이 없어서 그런단 말이죠. 그럼 내가 패철을 구해주면 정말 직원이 될 수 있는 거죠? 남편은 머뭇거리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 그렇죠. 패철만 있으면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패철을 구하러 집을 나왔어요.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패철을 찾았어요. 하지만 패철이 있는 집은 없었어요. 아휴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패철이 있는 집이 이렇게 없단 말이야? 장터라도 나가봐야 겠네. 아내는 장터에 가보았어요. 한참을 돌아다니는데 장터 구석에 고물을 팔고 있는 할아버지가 보였어요. 어르신 혹시 패철 있으세요? 패철? 음 패철이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수북하게 쌓여있는 고물들을 들춰보았어요. 아이고 여기 여기 있네 있어. 아내는 패철을 찾기는 했지만 패철 값을 치를 돈이 없었어요. 아내의 표정을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빙글에 웃으셨지요. 젊은 색시가 패철이 뭐 때문에 필요한진 모르겠지만 네 그냥 줄이다. 다 녹슬어서 누가 돈 주고 사가는 사람도 없다오. 걱정 말고 가지고 가게. 아내는 할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거듭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느라 힘들고 지쳤지만 패철을 찾았단 생각에 피곤한지도 모르고 빠른 걸음으로 집에 도착했어요. 여보 여보 내가 패철을 찾았어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직원 노릇을 하셔야죠. 그 그러죠. 내가 뭐 못할 줄 알아요? 남편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자리에 누웠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내는 아침 일찍 조반상을 차려왔어요. 여보 아직도 누워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서 조반 드시고 나가보세요. 서두르는 아내를 보며 남편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겨우 일어나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성화에 패철을 옷걸음에 차고 집을 나섰지요. 집을 나오기는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 남편은 어슬렁거리며 마을을 한 바퀴 돌다가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 중턱 쯤 가니 마을이 내려다 보였어요. 여기서 좀 쉬었다가 내려가야지. 남편은 나무 그늘에 누워서 잠깐 쉰다는 것이 깜빡 잠이 들었지요. 점심때쯤 눈이 떠진 남편은 아침도 제대로 먹지 않고 나와서인지 배가 고팠어요. 앉아서 마을을 내려다 보니 어느 집 앞에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 집에서 잔치가 있나?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어 볼까? 남자는 산을 내려와서 그 집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그곳은 잔치집이 아니라 상가집이었던 거예요. 잔치집이건 상가집이건 밥이나 얻어먹어야 겠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밖에서 보던 것과 달리 의리의리한 부잣집이었어요. 사람들도 북적거리고 여기저기에 수많은 직원들이 앉아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남자는 혹시라도 자기에게 묘자리에 대해 물어볼까 봐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는 갈 곳도 없어서 두리번거리며 잠잘 곳을 찾아보았어요. 그때 마침 집주인이 남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의논을 하는데 저 직원은 혼자 서 있는 것을 보니 분명히 뛰어난 직원임이 틀림없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주인은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남자의 옷걸음 앞에는 오래된 낡은 폐찰이 달려 있었어요. 주인은 그것을 보고는 대대로 내려온 유명한 직원집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위의 다른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을 했어요. 묘자리를 찾을 직원은 여기 계신 분으로 정했으니 다들 돌아가 주시오. 그러자 다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지요. 직원님 내일 아침 산에 가서 묘자리를 찾아주시지요. 남자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우물쭈물 거렸어요. 예 내일 아침보다는 한 사흘 뒤가 길일이라 그날이 좋겠습니다. 좋은 날 좋은 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짜 직원의 말에 주인은 더 믿음이 간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날부터 가짜 직원은 집주인에게 대접을 받으며 지냈어요. 삼시세끼 맛있고 정성들인 밥상에 술까지 마셨죠. 하루 이틀이 지나 내일이면 사흘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가짜 직원은 슬슬 걱정이 되었어요. 내일은 묘자리를 찾아달라고 할 텐데 어쩌지? 곰곰이 생각하던 가짜 직원은 내일 아침 일찍 도망을 가기로 작정을 했죠. 다음날 새벽이 되자 가짜 직원은 도망을 가려고 주위를 살피고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일찍부터 나서실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언제 일어났는지 나갈 차비를 마치고 직원 옆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짜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신발끈을 동여묶고는 산으로 무작정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집주인도 함께 뛰었죠. 지관님 같이 가셔야죠! 가짜 지관은 집주인을 따돌리려고 산주위를 비윙윙 돌며 계속 뛰었어요. 하지만 주인은 계속해서 지관을 따라오는 거예요. 지관은 이제 더 이상 뛸 힘도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있는 힘껏 뛰다가 그만 칙넝쿨의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가짜 지관이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 금잔디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주인은 그 자리를 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 이 자리가 명당이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명당 자리 같습니다. 여기가 무슨 자리입니까? 가짜 지관은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다가 감나무를 보았어요. 예 예 그렇지요. 명당 이지요. 여기 감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감나무에 직농쿨이 용같이 얽혀서 올라갔죠? 거기다가 아래가 훤히 내려보이는 평지에 금잔디까지 깔려있으니 명당 이지요. 집주인은 가짜 지관을 자기 집으로 다시 모시고 갔어요. 지관님 하관을 하고 위령제까지 함께하시고 나면 그때 담례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가짜 지관은 빨리 돈을 받고 그 집을 나오고 싶었지만 할 수 없이 끝까지 남아있어야 했어요. 드디어 모든 장례를 마치자 집주인은 가짜 지관에게 돈은 물론이고 쌀이며 고기의 과일까지 사례를 했어요. 가짜 지관은 술에 가득 답례품을 받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후 열심히 풍수를 공부해서 유명한 지관이 되었대요. 향담동자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가난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영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평생 자식 하나 없으니 그것이 한이네요. 누가 알겠어요. 지금이라도 정성을 들이면 자식이 생기게 될지요. 부부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정안수를 떠놓고 하늘을 향해 기도했어요. 하늘님 삼신님 천지신명님 아들이고 딸이고 자식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한지 백일째가 되는 어느 날 이었어요. 할머니에게 태기가 있더니 열 달이 지나서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었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기의 이름을 향담이라고 지었어요. 향담이는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나 걷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놀라워하며 향담 동자라고 불렀죠. 향담 동자는 세네 살이 됐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 논일과 반일까지 했어요. 영감 우리 향담 동자는 하늘에서 내려준 아이 인가 봐요. 그러게 말이요. 우리가 늪복이 터졌구려. 저런 효자가 어디 있겠어요. 부부는 날마다 행복한 날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향담 동자가 일곱 살 되던 해였어요.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를 업고 다닐 테니 저에게 업히세요. 아이고 이 녀석아 네가 나를 어떻게 업는단 말이냐. 향담 동자는 나이 많은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걷는 것이 마음 아프다며 업고 다녔어요. 동네에 마실을 나갈 때도 장에 갈 때도 아버지가 가는 곳은 어디든 함께 다니곤 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에 없는 효자 아들 향담 동자는 여덟 살이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떠나고 말았어요. 부부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부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부부를 돌봐주었지요. 아휴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야 하늘로 떠난 아들이 편안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럼요.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살면서 누구도 받지 못한 효도를 하고 갔잖아요. 마을 사람들의 위로에 할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거동을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아들을 찾겠다며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영감 우리 아들은 이제 없어요. 이제 그만 정신을 차리세요. 이 할머니 무슨 말을 하는 게야 내 아들이 없기는 왜 없어 내가 가서 찾아오면 되지. 할아버지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아들을 찾겠다며 산골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배도 고프고 다리도 아팠죠. 할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보좌집으로 보이는 집으로 찾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주인은 찾지도 않고 그 집 마루에 걸터 앉아 쉬고 있었지요. 마침 집에 있었던 주인은 할아버지의 행색을 보자 화를 내기는 코녕 안타까워 했어요. 한참을 돌아다닌 모양입니다. 배도 고플 테니 저녁이나 같이 먹읍시다. 주인은 할아버지와 겸상을 하고 마주 앉았어요. 어서 드시지요.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밥을 드시라고 권하고는 자기는 큰 주발에 밥을 담아서 다락방을 향해 소리쳤어요. 얘야 밥 먹어라. 내려가서 먹을게요. 잠시 후 남자아이 하나가 다락방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보고는 아는 척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향담동자를 키워준 어르신 이지요?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내가 우리 향담이를 어떻게 알고 있단 말이냐? 아이는 할아버지를 보며 빙글에 웃었어요. 알고 말고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향담이는 저와 같이 하늘에 사는 신선이에요. 그런데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쳐서 벌을 받고 땅에서 태어나게 됐죠. 땅에서 살면서 죄를 다 용서받고 천사가 돼서 향담이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향담이를 만났단 말이냐? 그럼요. 저도 내일 저녁이면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향담이의 말을 전해드릴게요. 아이는 이 말을 마치고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저녁을 먹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드디어 아침이 되자 다락방문이 열리고 그 아이가 다시 내려왔어요. 할아버지는 아이를 반갑게 맞았어요. 그래 왔구나. 우리 향담이가 뭐라고 하더냐. 응? 나한테 무슨 말을 전하라고 했어. 아이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또다시 빙글에 웃었지요. 향담동자 아버지 향담이가 꼭 전하라고 했던 말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해요. 아무 생각 마시고 걱정도 마시고 집으로 무사히 잘 가시라고요. 자기는 사람의 자식이 아니고 하늘에 살고 있는 신선이 니까 자기를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요. 또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하늘로 올라갈 시간이 다 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이는 말을 마치자 스르르 눕더니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가만히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래 향담이는 인간의 자식이 아니지 하늘의 신선님이야. 신선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갔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할아버지는 이렇게 마음을 먹자 모든 것이 편안해졌어요. 집주인께 감사의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할아버지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반겼어요. 영감 별일 없었어요. 아무 탈 없이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향담이가 신선이었단 말씀이죠. 아이고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무사히 돌아왔으니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동네 잔치를 해야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향담 차려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으로 동네 잔치를 벌였대요. 아내의 도술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서당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에는 서당이 하나뿐이어서 동네 아이들은 모두 이곳에서 공부를 했죠. 훈장과 함께 공부를 하던 아이들은 어른이 돼 장가도 가고 벼슬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훈장은 자기가 공부를 가르쳤던 아이들을 불러들였어요. 내가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열심히 가르쳤으니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예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다들 장가를 갔으니 어느 집 색시의 음식 솜씨가 좋은지 알아봐야겠구나. 오늘 저녁부터 돌아가며 밤참을 해가지고 오거라. 이렇게 해서 스묵명쯤 되는 학생들은 돌아가며 밤참을 만들어 훈장님께도 드리고 함께 온 친구들도 같이 먹었어요. 집안이 부자인 학생들은 산의 진미가 차려진 음식을 대접했어요. 하지만 가난한 친구들은 그럴 수 없었지요. 자기들이 먹는 대로 죽을 끓여가기도 했고 쌀을 얻어서 떡을 해서 가져다 드리기도 했어요. 드디어 학생들 중 19명의 학생이 훈장님께 음식을 대접해드렸고 이제 마지막 한 명이 남았어요. 학생들 중 가장 어렵게 살고 있는 친구였죠. 우리는 죽도 제대로 못 먹고 사는데 뭘 드려야 하나? 몇 날 며칠을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며 걱정을 했어요. 이런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인데 그렇게 걱정이세요? 망설이던 남편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훈장님께서 누구 섹시의 음식 솜씨가 가장 좋은지 알아보겠다며 돌아가며 밤참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죽도 제대로 못 끓여 먹고 사는데 뭘 가져다 준단 말입니까? 걱정을 걱정을 하는 남편 옆에서 아내는 빙글에 웃었어요. 걱정도 참 많습니다.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 그냥 우리가 먹는 대로 나물죽을 끓여서 드리면 되지요. 그렇게 한숨을 쉰다고 쌀이 나옵니까? 걱정 마시고 점심이나 드시지요? 아내의 말에도 남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걱정이 되었어요. 드디어 날은 어두워지고 혼장님께 밤참을 가져다 드려야 했죠. 아내는 노쇠로 만든 솥을 깨끗이 닦았어요. 그리고 그 솥에 나물죽을 넣고 보자기에 싸주었어요. 이걸 가지고 가세요. 남편은 아내가 주는 보자기를 들고 터덜터덜 서당으로 들어갔어요. 서당에는 20명이 되는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학생들은 보자기를 들고 오는 친구를 보며 수근거렸어요. 뭘 가지고 오는지 몰라도 우리가 한 숟갈씩 떠먹어볼 것도 없겠네. 그런 게 말이야. 수근거리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머뭇거리며 혼장님께 보자기를 내밀었어요. 변변차는 음식입니다. 그래도 드셔보시지요. 혼장님은 보자기를 풀고 솥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흰쌀밥과 반찬이 정갈하게 들어있었어요. 냄새 또한 어찌나 맛있게 나던지 혼장님은 수저를 들고 허겁지겁 먹었어요. 음 정말 맛있구나.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숙명 중에 네가 장가를 제일 잘 갔구나. 어휴 정말 맛있어. 혼장님이 음식을 배불리 먹었는데도 반이나 남아있었어요. 나는 이제 배가 부르니 너희들도 맛을 보거라. 내 생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보는구나. 친구들은 모두 달려들어 밥과 반찬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2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배불리 먹었는데도 음식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혼장님과 학생들은 입에 침이 마르게 아내와 아내의 음식을 칭찬했어요. 남편은 분명히 나물죽을 담아왔는데 밥으로 변해 있는 음식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서당을 나오는데 심술 굳은 친구 하나가 길가에 서있었어요. 여보게 자네 마누라가 그렇게 예쁘고 음식도 잘한다며 내가 내일 자네 집에 좀 놀러 가도 되겠나? 남편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친구에게 보여주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그래 오게나 이렇게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걱정이었죠.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여보, 밤참을 잘 드시고 오셨는데 왜 안색이 좋지 않습니까? 남편은 심술쟁이 친구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또 걱정 말라며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날 저녁이 되자 심술쟁이 친구는 여기저기 물어서 친구의 집을 찾아가 보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달리 멋진 기와집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들어갈 문이 보이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담을 타고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꽃같이 예쁜 여자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디로 들어가야 하지? 담을 넘어갈 수도 없고. 담 아래로 내려온 친구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밤이 새도록 헤매며 찾았지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참 별일이 다 있네.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 거야. 내가 꼭 들어가 볼 테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친구는 그 집에 가보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들어갈 수 없었지요. 며칠이 지나 서당에서 만난 심술쟁이는 친구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장가를 정말 잘 갔나 보네. 아내는 절세미이네. 솜씨까지 좋으니. 고맙네. 그런데 자네는 우리 집에 온다고 하더니 왜 안 왔나? 문을 못 찾아서 가지 못했다고 말을 할 수 없었던 친구는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어 좀 바빴다네. 오늘 꼭 갈 것이니 기다리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에 꼭 들어가겠다고 마음먹은 심술쟁이는 친구의 뒤를 쫓았어요. 내가 오늘은 그 집에 꼭 들어가야지. 그런데 밝은 낮에 가보니 기와집은 보이지 않고 울도 담도 없는 다 쓰러져 가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집을 잘못 찾아 갔나? 잠시 후 해가 뉘엿뉘어 기울어 가자 점점 날이 흐려지더니 밤에 보았던 담이 높은 기와집이 다시 보였어요. 또다시 담을 돌고 돌며 문을 찾아 보았죠. 얼마나 돌았는지 기력이 다 빠져서 지쳐 쓰러질 때쯤 이었어요. 커다란 문이 열려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 어서 들어가 보자. 집안에 들어가 보니 친구의 아내가 밖으로 나왔어요. 오늘은 당신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친구의 아내는 사내 진미가 차려진 음식과 술을 대접했어요. 심술쟁이는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술과 술과 음식을 잔뜩 먹고 친구의 아내라는 것도 잊고 수작을 걸기 시작했어요. 당신과 나는 전생연분인 것 같구려. 나와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친구의 아내는 빙글에 웃었어요. 그럴까요? 안 그래도 오늘 밤 천상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저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지요. 아이고 가고 말고요. 당장 가지요. 심술쟁이는 친구 아내의 손을 잡으며 빨리 하늘로 올라가자고 졸라댔어요.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했죠. 얼마 후 아내가 심술쟁이의 손을 잡고 마당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통곡을 하며 길가에 앉아 아내를 불렀어요. 나를 두고 어디를 가는 거요. 남편이 서럽게 울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남편 옆에서 혀를 차는 거예요. 아이고 집에 마누라가 있을 텐데 여기서 왜 울고 있나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벌떡 일어나 자기 집으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정말 당신 내 마누라가 맞는 거요?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소? 제가 가긴 어딜 갑니까? 서방님이 여기 계신데요. 그때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아내는 태연이 앉아서 꼼짝하지 않았어요. 여보 놀랄 것 없어요. 그 심술쟁이와 빗자루가 떨어져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오? 심술쟁이가 밤새도록 함께 놀던 건 빗자루였어요. 제가 설마 당신을 두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남편은 마당으로 나가보았어요. 마당에는 기다란 빗자루와 다리가 부러진 심술쟁이가 뒹굴고 있었어요.